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금입니다. 원래 깽고락 치우고 거삐치우고 충격이에요. 인형모습을 만들고 오랜만에 인형리뷰인데요. 제가 돈을 아낀다 해놓고 인형리뷰하니까 웃기죠. 근데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상에서 얘는 혼내질 필요가 없는게 10월에 구매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한참 전에 걸렸어요. 9월인가 8월인가 더 오래됐나? 몇 달 전? 3, 4달 전 최소 정도로 아마 걸린 것 같은데 그때 2차입금 전에 구매하고 원가에 구매했다가 2차 합배금? 2차 금액 내고 기다렸다가 오늘 드디어 받은 아이랑 몇 달이 걸렸어요. 그때 오랜만에 받은 아이는 일단 기대하셔도 좋으시는데 포도대공님이 만들어진 거라 그래페랑 비네스 제가 프리미엄 그 뭐라야되지? 프리미! 플리미 가격으로 비싸게 샀잖아요. 그래서 돈 날리긴 했는데 그 작가님의 또 다른 인형이 새 거라서 받으신 분 운영 받으신 분들 많으신 거에요. 저처럼 아니면 어제 라든지 제가 아는 건 다 아실텐데 오늘 제가 내용 della에서 처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바라산 백성인형 심포도입니다. 근데 이 심플이가 사실 이거만 인형을 하긴 좀 그랬는데, 아마 브레치 같은 애들이랑 같이 나온 애들이었는데 단종, 다 팔려서 마감돼서 더 이상 안 팔던데 제가 2차적으로 다시 만들어서 나오는 인형일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근데 운 좋게 이 인형을 구하고 싶었나봐요. 원가에 구매하는 걸 2차 공지가 나와서 구매를 했고요. 다행히 제가 구하를 했을 때 있어서 좋았어요. 저 그래프에 있을 때는 이게 일단 씌워주고, 호두대공님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귀인보바, 이런 거. 곰인가? 근데 여기 떼어다 붙는 건 몰랐었거든요. 한참 나중에 알았는데 얘는 이미 알아버린 상태다. 자석이 있어서 단단한 거였어요. 이렇게 붙어요, 머리에. 예쁘죠? 귀엽고 끔찍하죠?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 내가 어핏질을 분해해 버렸지. 꼬리도 붙어요, 자석이랑. 근데 잘 붙는 거 좋아하거든요. 쇠도 좋네요, 자석이. 얘는 또 특이하게 머리에띠 형식이에요. 아마 그 블렌딩이랑 다즐링 같은, 드디어 이 왔다. 블렌딩, 다즐링 같은 애들 머리카락 보면 자석으로 붙이면 착 떨어지거든요. 완전 열받아요. 진짜 해봤는데 너무 화가 나고 열받는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잘 늘어나는 끈으로 나온 운동화 끈 같은 느낌? 약간 신발분 느낌으로 만드신 거 같아요, 제 생각인데. 안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잘 늘어나는 걸로 해두니까 되게 좋아요. 리본 머리 한 것처럼 모양 잘 잡아서 만들어줍시다. 자석으로 하면 저 떨어져서 화가 엄청 나오네요. 머리띠를 하니까 되게 좋네요. 잘 붙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심포디. 뼈갱 아니고 솜갱이에요. 머리는 양간에 까만색 핑크도 섞여있어서 되게 예쁘장한 인형인데,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어핏 칠 도살을 쓰게 해서. 아 근데 애가 끌렸어. 머리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쓰러져가지고 안되겠어. 모양을 잘 잡아서. 근데 뭔가 대머리 느낌. 머리가 자꾸 붕붕 떠는데. 내가 잘 못하는 건가? 아 이거 떨어졌어. 붙잡고 찍어. 떨어지면 안돼. 이제 다 붙어라. 모양을 잘 잡아주는 게 뭘 거니. 지금 내가 하기 힘든 걸 보면은 내가 잘 할 줄 모르는 걸 수도 있어. 반대로 했나?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게. 인형도 제대로 다시 죽으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 본데? 일단 해봅시다. 일단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뒤에서 이렇게 해볼까? 사람 머리카락처럼 까만 머리카락. 있어가지고.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뒤에서 앞으로. 하면은. 되게 모양이 잘 잡히는 거 같아요. 머리카락 부분에. 아이씨. 이런. 또 떨어져. 위로 올려서. 이렇게 양발레. 얘도. 잡고. 고정끈을 잘 고정시켜준 상태에서 올려야 될 거 같아. 얘도. 이 상태에서. 위로 좀 올리면 올라가요. 잘 안올라. 고정됐나 본데. 얘는. 그래서. 머리카락. 얘를 내리면 되지. 얘를. 으응. 제가 모양을 잘 못 잡는 편인 거 같아요. 그나마 예쁘게 잘 된 거 같기도 하고. 일단은. 완성했는데. 작가님 보시면. 어떻게 해야. 이게 잘 고정되는지 알려주세요. 저 같은. 인형. 바보들은. 할 줄 몰라서. 이렇게 고생을 한답니다. 화면 밖에서 한번 해볼게요. 잘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어. 앞에서. 뒤에서 앞으로. 이거 앞에서. 여쭤볼까. 이제 좀 잘 되는 거 같기도 하고. 앞에서. 뒤로 해봤어요. 뒤에서 앞으로 하는 거 봐요. 원래 양강에다가. 자꾸 이렇게. 리본이 되나보다. 어쩔 수 없나봐요. 나는. 머리도 해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귀까지. 눈에. 아. 눈에. 또 인형 함부로 다룬다고. 그 사람들이 그러겠는가? 하지만. 좋지 않아. 난. 인형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구. c4d. 귀염. 하트. 하트가 포인트. 참. 됐죠? 아이고. 머리띠까지. 종섭이 돋아버렸어. 됐다. 여기 까만 심장이 포인트고 룬드 엑스 심포지가 그래페랑 비네스보다 더 늦게 나오니까? 모르겠어 근데 이차파메라 좋아요. 1차파메라 내가 못 얻었어 아님 글리지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믿지 마세요 저도 인형판에 무석성은 되게 오랜만이기도 하고 좀 오래 안됐어. 엄청 오래되진 않았어 앞머리 너무 귀여워. 떴어. 미소 주고 싶어 사람머리가 좀 시커메고 조금 불편한 점은 있긴 한데 아까께 끊어내기 쟤만 어쩔 수 없어. 망해되니 쟤가 잘라놓은 이 워피치의 거주 손도 빼내자 이 거주권 입혀줄게요. 다리 부분까지 손도 빼내서 그냥 너덜너덜한 처음 만들고 직접 만든 영상은 다른 영상에 확인해보세요. 인형은 만들어서 힘들었어. 사실 개조시킨 거나 다른 거 없어서 좀 잔인하게 우리 베이비 워피치실에 베이비 워피치 많아? 그냥 워피치인가? 모르겠어. 베이비 워피치인 것 같은데 없애버려가지고 잔인한 연못을 만들었는데 심플이 입혀주려고 만든 옷이랑 한번 입혀줄게요. 화면 밖에서 입힐게요. 여기서 입히면 좀 불편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용해주세요. 20cm 옷이에요. 은형 옷에 잘 맞을 것 같아요. 안에 방부제 같은 옷 들어있어. 괜찮을지도? 은형이 좀 작아서 옷이 좀 큰가? 바느질 제대로 안 되어있나 본데? 팔 부분에 손 막혀있어서 일단 빼줄게요. 팔 부분은 바느질을 다시 해야될 것 같아. 보니까 제대로 안 꿰매져 있네. 근데 이미 리뷰를 해야되서.. 이미 아니고 이미예요. 발음주의. 리뷰를 해야되서 어쩔 수 없어서. 손을 빼내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칼에 있는 부분을 빼주고요. 입착이 그 사투리. 그래도 은근 잘 어울리는데. 반대쪽 솜. 은형의 손에 있는 솜도 빼줄건데. 은근 솜이 얘가 많이 들어가지? 응. 얘도 솜인형이었으니까 확인. 인형 솜만 보면 솜이 되게 많구나. 이거 느껴 항상. 손을 빼는 애 중이에요. 기다려주세요. 너무 오래 걸린다고요? 이제 진짜 거의 다 했어. 발부터 집어넣고. 뭔가 인형 탈수인 것 같아. 되게 잔인한데. 어핏집에 먹어서 없애버린 심포디 같아요. 되게 잔인해요. 이 인형은 심포디 맞나? 헷갈려. 왜냐면은 제가. 너무 오랜만에 받은 인형이라. 시킨 지가 너무 몰랐는데. 지금 받았으니까. 손이 근데 약간 공포. 약간 이런 게 포인트예요. 유령보고 유령같은 애. 분홍눈에. 하얀? 아니 나 하얀 눈에 거 없는데. 갸아악하고 있어. 귀여워. 아휴. 힘들어. 굽히는 거 되게 힘들어. 잘 안맞아? 아휴. 인형 발 때문에. 발은. 이상한데. 지금. 얘가 솜갱이라서. 뼈갱이 아니라. 발 위티로 잘 잡아줘야 돼. 그래야. 들어가. 힘들어. 지금. 심포디 살려가고 있어. 내 인형이. 심포디 살려줘. 이러고 있어. 힘들어하고 있어. 오리픽이. 오리픽이 잘 힘들다. 됐어. 발 들어갔어.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리픽이 잘 힘들다. 근데 얘가 양갈래라서. 잘 어울리는 게 나고. 뭐. 인형 써질까? 모자가. 써진다 써진다. 됐다 됐다. 약간. 어핏이 자가 막힌 느낌일 줄 알았는데. 그치도 안. 잘 된 것 같아. 되게 귀엽게 잘 됐는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 귀 부분 때문에.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최대한 맞춰서 보여줄게요. 빠라라라빵. 발랑 좀 맞으면 발에 잘 맞으면. 멀리서 보여. 뭔가 개구리한테 잡아먹혀버린 심포디가 돼서. 좀 잔인한 느낌인데. 이 귀를 빼내면 머리카락도 다 빠질 것 같아서. 이게 포인트라. 여기 바느질이 조금 안 되어 있거든요. 얘만 깨미시면 돼요. 나는 몰랐어. 입히니까 뜯어진 거 알았어. 근데 나물들은 잘 되어 있고. 귀여워요. 근데 이제. 인형 옷이 잘 예쁘게 만들어줬는데. 이제는 이 부분 때문에. 문자를 쓸 수가 없는데. 그냥 씌워볼까요? 눈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괜찮지 않을까. 너도 쓸어봐. 쓸어봐. 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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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눈이라 생각해. 귀여워. 은근 잘 맞는데. 근데 이 머리카락. 너무 사람 머리카락처럼. 분홍감장이라. 조금 맘에 안들어. 그래도 이뻐. 귀여워. 근데 나름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제 인형 옷 잘 만든 것 같지 않아요? 칭찬해줬어요. 아니면 알고. 나는 돈이 없어. 인형 옷을 직접 만들었다. 귀엽다. 나름 귀엽다고 칭찬해줘라. 꼬리도 같이 들어가야겠다. 귀여워. 근데 진짜. 내가 만들어서 그런게 아니라. 나름 귀여워. 이렇게. 이렇게. 이 어피치의 기사님을. 숭대하게. 잘 되었다. 귀여웠다. 이 인형 말고. 나중에. 더 귀여운 옷 입혀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아끼는 작가님 인형이라. 다른 인형한테 옷을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다른 나한테도 한번. 입혀보고. 그렇게 해서.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귀여운 옷의 심포디앙을. 리뷰해봤는데요. 호핀 미니에다가. 그라데이션처럼. 머리카락도 있고. 옛날. 예전에 나온 인형치. 되게 귀엽게 잘 나왔다. 그래페같은 눈과. 엑셀자에 귀여워. 그리고. 핑크에. 화려한 흰색과 까망의 조합. 그리고 리본까지. 너무 귀여워.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리뷰를 완성했고. 남은 옷빛이. 제가 다에게 맡겠습니다. 귀여워. 어떡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빠밤.